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머슬바디코리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부 당당하게 1등을 한 설이 나라고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제가 운동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헬스장을 섭외를 해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짠 자 그냥 동네 놀이터를 섭외를 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봉장은 이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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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아파 너무 더워 이거 뭐야? 내 애장소 양산을 왜 수만 써? 나 여름에 필수포인이야 얼굴 살까봐 어 살까봐 오빠 근데 여기 좋지? 좋은데 오빠 그거 운동 가르쳐가봐 여기 내가 이제 혓좀 받은거야 혓탕? 얼마 밖에 여기 이제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여기서 이제 너가 나를 운동을 알려주면 돼 아 그래? 고원이야 나 옷을 근데 나 옷이 나도 지금 운동하려고 이렇게 입고 온거야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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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나 옷 나 입고 왔거든 왜? 외랑이 옷을 입어야지 아 옷 입어야지 나 운동복을 입고 왔는데 이거 아냐? 아니야 나 입고 입고 왔어 이거 입고 왔어 이거 입고 왔어 이거 입고 왔어 오늘 공원에 선거 왜 이러나? 야 이런 거 입고 오면 어떡해 나 이거 평소 스타일인데 평소 이러고 다닌다고? 응 평소에 근데 진짜 나 이러고 나 양산 쓰고 다녀 한번 보여줄까? 야 야 나 평소에 이러고 다닌다고? 평소에 이러고 다닌다고? 야 양산이 한 5개 있어 오빠 난 어딜 봐야돼? 오빠 양산 보세요 아 양산? 여기 정수리? 어 정수리 향이나요 자 오늘의 첫번째 운동은 어떤거지? 아 첫번째 운동은? 어 일단 서서 갈까? 뭐 편한대로 해 아 도짜리도 내가 다 준비를 했어 아 진짜? 이거 어때? 조카 어때? 어 이거 어때? 조카꺼 솜트 왔어 아 솜트 왔어? 조카 몇살이야? 조카 여섯살 아 진짜? 숨졌어 아 그래? 자 그러면 오빠가 운동을 좀 했었나? 난 뭐 어렸을때부터 축구했었지 축구했었었고 유년성이 좀 있으신가? 아유 유년성 뭐 아 진짜? 어릴때 식초만 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식초 거의 주식이 식초였어 아 쥐가 많으니까 앉아도 편하게 하는거 스트레칭부터 해야지 스트레칭? 어 자 앞을 보고 내가 요즘에 하는 자세인데 소머리 자세라고 동물 자세를 또 알려줄게 이거는 이제 골반 틀어짐을 잡아주는거거든 그래서 왼쪽 다리를 밑에다가 놔둬 그리고 여기가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어 오빠 목에 문제가 많아? 아니 이거잖아 나 축구해갖고 하체가 지금 두꺼워가지고 아 진짜?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어 쉬워 어 괜찮아? 좀 쉬워져? 아이 괜찮아 이 상태에서 내려가야돼 이거 나 지금 눌리는거지 이거 눌러줄게 어 아니 하나 둘 셋 야 안 눌러져 이게 안 눌러져 야 이게 안 눌러져 아 어렵구나 어 이게 안 되는데 좀 어려운 것만 시키는거 아니야? 그러면 고양이잖아 고양이 젖은 알지 오케이 고양이 젖은 들어봤지 들어봤지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이 키워? 어 이거는 어 쉬워 이건 쉬워 많이 봤을거에요 테이블 자들만 들어서 팔다리를 어깨 밑에다가 어깨랑 다리 밑에 두고 어깨랑 다리 밑에 두고 근육을 마시고 잠깐만 어떻게 내가 어디가야되지? 정수리 정수리 어 잠깐만 야 야 정수리 정수리 바라고 어 정수리 어 어 어 내가 앞에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마시고 어 어 17 마시고 내쉬고 어 내가 이거는 되게 쉬운거니까 어 어깨 밑에 팔을 놔두고 어 엉덩이 밑에 오른 밑에 놔두고 여기를 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들라 이거 아니야? 어 맞아 고개를 들면서 들면서 고개 고개 들면서 어 이거는 움직이면 안돼 네 네 팔다리 움직이면 안돼 이게 뭐가 문제지? 신체의 문젠가? 아 오빠 숨 쉴 줄 알지? 어 이때 들이마셔? 나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보는데 들이마셔? 응 마시고 등쪽으로 내쉬면서 고개를 들면서 올리는거야 어 가만히 있어라고 이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왜 고개를 들면서 고개를 들면서 위에 보면서 내쉬고 힘이 좀 하네 이건 쉽네 괜찮아? 할만해?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땀이 피처럼 내려? 오늘 몇도야 우와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양을 쓰고 하자 우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오빠 지금 더워서 물 사러 갔는데 제가 영몰가를 해볼까 어떻게 하지? 동작을 지금 기초였거든요 완전 기본이니까 좀 하기 어려운걸로 본래 없는 동작인데 제가 한번 영몰가 해볼게 이거 나 가르쳐주려고 오긴 왔는데 여기 헬스장 섭외했다고 엄청 막 떵떵거리면서 다들 여기 왔어 나도 이미지가 있는데 어디 이렇게 가는데 야 리나야 왔어 왔어? 어 와 야 퍼져 왜 이렇게 보여 꼼꼼히 먹어 뭐야 어 야 할만해? 어 어우 너무 쉬운데 아 쉬워? 응 진짜? 옷은 괜찮은거지? 아오 내가 왜 이걸 입고 왔지? 나는 왜 이걸 입고 왔어? 내가 헬스장 섭외했다고 그래가지고 헬스장인줄 알았지? 야 그러니까 하하하 이게 좀 나 소복 느낌인데 지금 응 자 나 이제 어 좀 어려운 자세를 알려줄래 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많이 흔던던데 일단 올라가 보자 아이고 어떤하게 하는거지 뭐 아 이번에는 내가 그냥 설명을 좀 해줄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줄게 한번 해봐봐 응 일단 어깨너비로 이렇게 다리 어깨너비 두 배로 걸려줘 어 시범을 살짝 보여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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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어깨너비로 어깨너비로 좀 더 벌려도 돼 어 어 어 벌린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줘 이렇게 스쿼트 할 때 알지? 어 이게 약간 많이 굽혀줘 많이 굽혀줘 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괜찮지? 어 그 다음에 손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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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모아줘 어 오빠 이거 요거니까 좀 더 이렇게 어 견근한 마음으로 어 오케이 집중할게 숨 마시고 내쉬는 마음 그러면서 어 이 고개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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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는거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오른발을 어 이런 동작이 있어? 있어 이게 있어 이걸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왜 나 못 믿어 아니 이런 동작이 있어? 어 있어 있어 아니 이러고 발을 어떻게 들어? 아니 빨리 이렇게 한쪽 들어 봐 내가 잡아줄게 이게 처음이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에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이거를? 어 후 마시고 내쉬고 후 오빠 오빠 아니 무릎을 굽혀줘 어 후 그 다음에 이쪽 오른발로 잘 버티는데? 생각보다 아니 축구했잖아 축구했잖아 왼쪽이야? 어 왼쪽 후 여기서 이제 무릎을 다 굽혀서 하나 둘 셋 넷 오 야야 이게 있다고? 어 내려와 오 잘했어 이거 너무 쉽고 이거보다 어려운거 어려운거? 알았어 너무 쉽다 알았어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꼬아줘 나무자세처럼 어 한 번도 안 꼬아야죠 두 번을 어떻게 꼬아? 야 그게 야 그게 어떻게? 있어 있어 자세 있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꼬은 상태에서 오빠 한 번밖에 안되니까 다리가 조금 짧은가? 이게 또 꼬인다고? 어 아 이거? 응 그 다음에 굽혀줘 응 약간 굽히고 그 다음에 상체를 응 내려줘 어 이렇게 폴더처럼 옆까지? 응 폴더처럼 어 어 여기까지 밖에 안돼 폴더처럼 안돼 어 안돼 어 됐다 됐다 거기서 오른팔 응 오른팔 왼팔 날개지 이런 동작이 있다고? 어 제가 쳐다본다 저기 야 이런 동작 어 이게 뭔데? 필라테스야? 어 그냥 세댄 동작이죠 어 어 이거 장난이지? 어 어 어 어 어 잘 따라했다 우와 장난이야? 어 손치를 잡아봐 잠깐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잡아야돼 이렇게 해서 한 손만 해도 되잖아 아니야 두 손 해야지 야 이거는 지금 잠깐만 빨리 빨리 어 어 잠깐만 오빠 엉덩이 엉덩이 펴고 엉덩이 펴고 엉덩이 펴고 엉덩이 펴고 엉덩이 펴고 엉덩이 다신감 여기 그게 아니라 어 빠지 왜 안 했는데 땀이 나 땀이 지금 와 자 손을 뛰어, 뛰어. 오른손, 왼손. 야, 형, 허리. 내가 더워줄까? 야, 너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어? 아, 괜찮아. 아니, 나. 괜찮아. 내가 안 괜찮잖아, 내가. 남자가 좋은 긴장이에요. 이게 어디면 도인 거야? 허리야? 어, 허리. 아, 그래? 허리와 이제 여기 심폐 쪽 강화. 아, 그래. 내가 여기가 더 안 좋으니까 확인해야 되겠네, 열심히. 팔, 팔 빨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 팔 뒤꿈치 잡아라. 그래서 여기 복부를 허리랑 잡아서, 여기 잡아서 힘을 주고 이렇게. 코어 힘을 가지고. 잡아. 이러고, 이러고 여기를 힘을 줘야 된다니까. 힘을 줘서 배를 뚫게 내밀어야 돼. 내밀어서 잡아야 돼. 다리는 왜 이래 벌렸어? 자신 있어. 야, 이거. 다리를 왜 자꾸 벌려. 야, 이거 몰카야 뭐야? 야, 몰카야 뭐야? 엄마, 알려달라며. 야,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벌려서 안 해. 이거 일자로 만들어서 하는 거야. 아, 그래? 왜 자꾸 벌려,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가 지금 민망하니까. 유연하다며, 식초 얼마나 마셨다고? 이게 끝이야. 매일 먹었어. 한 통씩. 매일 먹었어? 어. 오빠 몇 살이지? 나 지금 스물다섯. 스물다섯? 오빠. 오빠. 저기 왜 따라와? 몰라. 야, 몰라. 왜 따라와? 야, 이게 뭐야? 왜 따라와? 시계야? 야, 이거 뭐야? 안 돼? 어, 안 돼. 안 찢어져? 아니, 안 찢어져. 안 찢어져? 와, 여기에서 우리 상반신도 안 찢어져.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민망한데. 괜찮아. 오빠, 그 다음 공약이 팔을 들고 응용 공간이거든?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 야, 이거 너무 민망하잖아. 오빠, 오늘 재밌어? 할만해? 야, 죽을 거 같네. 오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사실. 오빠가 지금 나 헬스장에 사기로 했는데 지금 공원될 거 같잖아. 어, 헬스장 섭외가 안 돼. 나한테 이야기 안 돼. 나 사실 오빠 영광과 한 거야. 뭐라고? 영광과 했어. 이리 와. 야, 너 죽인다잖아. 야. 야.